저는 결혼 48년이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 연애할 때 I like you의 단계입니다. I like you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결혼까지 가게 되면 I like you에서 I love you로 바꿉니다. 그러면 like와 love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like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love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얼마 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에 죽었다. 그리고 너를 살렸었다. 이게 바로 아가페직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보통 사랑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like you 단계에서 계속 가니까 거기서 실증을 느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내가 내가 보기에 아니, 우리 아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나 결정이 많은 거예요. 시간도 안 지키지, 늦잠자지, 게으르지 하여튼 우리 아내가 너무나 지적을 할 것이 많은데 처음에 결혼생활하고 얼마 지나면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고치라고 하니까 나도, 너도 고쳐 그랬다고요. 아, 서로가 이제 바템을 하네요. 단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몽곤있게 고치려는 배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해졌어요. 그러면서 고치려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은 거니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막 밥 먹을 때도 막 그냥 운동 시합 틀어놓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 저는 운동을 잘 몰라가지고. 양념이? 양념이? 양념이. 양념이 하는데 저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좋아해서 막 묵어놓는 거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지금 빨리 밥 먹고 어디 집회를 간다거나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열통 오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옛날에는 막 체립을 끄고 당신 정신이 염려하고 이러고 막 이러니까 나는 테일카드 켜고 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바꿔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막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말을 다 씻겨줬어. 너무 열정해서 보고 계시면서 양말도 잘 씻겨주고 이거 한 다섯 여섯 사람 떼주는 거예요. 옷도 다 입혀놓고 또 그냥 자동차 엔진도 켜놓고 또 뭐 모든 가방도 다 갖다 놓고 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내가 어? 시간됬네. 그때서는 옷 입고 나면 오고 싶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차 타고 가니까 우리 아내처럼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모든 것이 여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결점이 싹 없어지고 우리 아내의 장점이 내장점을 받고 싶어요. 사모님만이 힘든 거잖아요. 사모님이 계속 즐길 거 하실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받으니까 나도 우리 아내가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부족한 몸을 내가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100이었었는데 우리 아내가 나와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나를 도와주니까 우리 아내의 100이 또 제 것인 거예요. 그러면 200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상승제한 게 앞서 저는 지금 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쪽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성경적인 가정이다. 그는 하나의 성경적인 가정이다. 하나의 성경이란 하나의 성경 aquilo